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와 드디어 지옥 견X를 타는구나. 제가 지옥 견X를 뽑으려고 했는데 뽑으려고 하니까 끝났더라고요. 다행히 시청자분이 불려주셔가지고 탈 수 있구나 드디어. 일단 이분께서 파츠가 지금 3이랑 나머지는 레어 기본 파츠네요. 3만 바뀌어있고 나머지는 기본 파츠로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3, 3, 3은 되어있네요.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차 겁나 크네 뒤에. 공카 진짜 출구 빠르죠. 이거 한 칸 나올까요? 아이고야. 대망의원이 원성시계 반갑습니다. 아멘 1 2 3 3 7 4 5 5 6 으음 아아 아깝이 하.. 좋다 좋아 이거 10 10까진 아니더라도 기본파트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와 더 좋겠다 333까지 있으니까 와 맨 어 뭐야 어어? 어어 잠깐만요 설마 튕.. 어어? 어라? 아 튕겼어 잠깐만요 가방 걸렸어 컴퓨터가 아 이게 너무 빠르니까 차가 가방 걸려가지고 튕겼어요 자 공만 타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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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상점 위야 나가네 아 이거 지우고 못한다 불가해 지금 린라이 다 랑하네 이건 산타티아란가? 뭐야 캐릭터 이거 그거 해보자 아찔한 다운힐 아찔한 다운힐 아찔한 다운힐 나갈 것 같은데 고가 해볼게요 고가 안그래도 사람 없는데 또 지옥균 엑스가 여러분들 파츠가 기본이 에어라서 아찔한 다운힐 기본 파츠가 되어옵니다 야 그리스도 나빠 목이 살짝살살살 흔들기 아찔해 아찔해 어 얘 핵끼야? 뭐야 감상놀래야 차가 여기 개돌거리나있네 누군가인데 톡토보네 아 차가 덜덜덜덜덜덜 뭐야 뭐야 핵스나 이 생각에 있는데 누구였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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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톡토보가 하고있어 핵토보를 핵으로 의심할뻔했네 보통 핵이 저렇게 막 차 덜덜덜가면서 가버려 어 이거 차 좋다 그냥 가볼께요 그냥 가볼께요 빨라랑 아이씨 아 그처럼 좀 무슨 아니더라도 차가 좀 얇았으면 너무 크다 아이씨 아니 근데 차가 이게 약간 뒤로 갈수록 졸라 커져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삼각형으로 약간 겁나 크네 뒤에 네 아프리카 지금 서버 점검이 이제 좀 있으면 6위부터 서버 점검이 아직 안 튀겼네요 이제 튕길거에요 달리다 튕길수도 있습니다 수의 컴패 와 차가 덤덜거려 이 엽패스 어디가냐 아은 제니까 와 와 와 좀 떨리는데 좀 떨리는데? 우와.. 잘라다닌다 야씨 와 참 왜이렇게 빠르냐 코너링 하세요 여러분들 컨트롤리 안된다 컨트롤리 막판하자 얘들아 어 아 아씨 리빌 안됐어 간신하게 리빌 달래 너무 똑같나 자 따라가고있습니다 와 나 근데 엑스로 좀 연습해야겠다 너무 실패 어디갔어 fatal 잘갔 일단 정확한 소명치크는요 제가 문카도 아직 이온을 안ограф지 그래서 문카의 이온이랑 비교를 해봐야 알것 같애요 근데 일단 생각할거같애 감출되게 안forth Initiative 오 오빠 와우 맨 단점이 있는데 엑스가 엑스포프 라기가 너무 커 보기만 해도 너무 빠르다구요 아 이 속도가 속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속도감이 엄청 빨라 지옥견 엑스입니다 차는 let me here say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